체크 자 이제 이 앞에 있는 조그만한 다리를 철거를 할 겁니다. 철거 전에 여기가 이제 좋은 흙들이 없으니까 위에 좋은 재료를 따로 제끼는 겁니다. 아우 단단하다 저 앞에 있는 다리를 부시기 위해서 여기를 일단 평탄을 쳐 놓을게요. 여기를 평탄을 치는 이유는 프레카를 찍으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. 폐기물을 여기다 본방을 시킬까 합니다. 평탄은 이 정도만 된 것 같습니다. 다리 철거를 해 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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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